그것이 알고 싶다 강슬기 씨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 지난 17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는 이혼 소송 조정 중 남편에게 살해 당한 강슬기 씨의 이야기가 공개됐다. 강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빌라에 찾아온 남편 조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무자비하게 살해 당했다. 사고 후 강 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2세라는 어린 나이에 결국 숨을 꺼뒀다. 강 씨의 지인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조씨는 평소에도 칼과 망치 등을 이용해 강 씨를 폭행했다. 지인은 남편이 옷을 벗겨놓고 때렸다고 한다. 아무것도 못 입고 6시간 동안 맞다가 소변을 먹였다. 그 말에 충격을 안겼다. 또 강 씨는 사망 전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바 있지만 경찰이 이 사실을 조씨에게 알렸고 이에 화가 난 조씨는 강 씨를 살해했다. 강 씨의 몸에서는 20곳이 넘는 상처가 발견됐고 장기가 손상되고 뼈가 관통될 정도로 무자비한 공격의 흔적이 남아있었다. 특히 조씨는 범행 도중 112에 전화를 걸어 아내를 죽인 사실을 자수했고 이후에도 몇 차례 강 씨를 덧지른 것으로 알려졌다. 1-2 Minio 7-2 Minio 4-3 Minio 4-4 Minio 4-3 Minio